우리 함수의 기본 문법을 살펴봤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함수는 이렇게 호출할 때마다 이 함수의 중괄호 안쪽에 있는 코드들이 반복적으로 재실행되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코드를 재사용한다는 측면 그리고 어떤 로직에 이름을 부여한다는 측면까지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함수는 조금 더 다면적입니다 여기 있는 이 함수가 재실행되고 있는 코드인데 이 함수에 입력값을 주면 이 함수가 그 입력값을 받아서 내부적으로 다르게 동작하게 우리가 개선할 수 있게 돼요 자, 두 번째로 한번 해봅시다 h2 그리고 함수로 들어오는 입력값을 입력값과 관련된 개념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파라미터 그리고 그리고 argument 자, 살펴보죠 파라미터는 뭐고 argument argument 는 뭔지 h2 h2 했고요 php 이렇게 해서 제가 크게 효용은 없는 함수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일단은 이건 뭐냐면 우리가 더하기를 할 때 쓰는 함수라고 한번 해볼게요 sum이라고 sum은 더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함수에 제가 2, 4를 주면 이 함수를 정의하기 전인데 이 함수가 입력값으로 들어온 2와 4를 더해서 6을 화면에 출력하는 함수를 만들어 볼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function sum 괄호 열고 괄호 닫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값이 들어가는 부분이 여기잖아요 여기에다가 제가 left 좌항 right 우항 그리고 이 앞에 달러가 붙어있으면 제가 뭐라는 뜻이에요? 변수에요 얘네 둘 다 그러면 제가 여기에서 print하고 left 더하기 right 라고 하면 완성되는 겁니다 일단 한번 실행해 보죠 자, 여기에다가는 print 해갖고 br 이렇게 줄바꿈도 해주죠 자, 이렇게 했더니 보시는 것처럼 6이 나옵니다 즉, 우리가 이전에 살펴봤던 basic이라는 함수는 언제나 똑같이 동작하는 함수에요 재생 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 있는 sum 이라고 하는 함수는 입력 값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다르게 동작하는 함수입니다 자, 제가 이번에는 4,6 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과가 10이 됩니다 자, 그래서 php는 여기 있는 sum 이라고 하는 다시요 function 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보면 이제 함수를 만드는구나 그 함수의 이름은 sum이구나 그리고 그 함수의 입력 값으로 left와 right라고 하는 이 두 개의 값이 올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sum 괄호 열고 2,4 라고 하면 left라는 변수의 값을 2 right라는 변수의 값을 4로 설정해서 이 중괄호 안에서는 left라는 변수는 이제부터 2 그리고 right는 4로써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 있는 로직은 이렇게 생겼지만 우리가 입력 값을 뭘 주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동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저는 포괄적으로 입력 값이라고 불렀는데요 조금 더 섬세하게 구분해서 얘기를 좀 해보면 여기 있는 이 left와 right라고 하는 저 변수는 parameter variable 이라고 합니다 그냥 parameter라고 해요 한국어로는 매개 변수라고 해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숫자 2와 4라고 하는 구체적인 입력 값 조금 더 전문적으로는 구체적인 표현식을 뭐라고 하냐면 argument라고 합니다 즉, 입력한 실제 값이 argument고 그 값을 받아서 매개에서 함수 안에서 사용되는 것을 parameter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함수의 입력 값이라고 하는 측면을 살펴봤습니다